SM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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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 어떻게 했지? SM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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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찍고 싶다 많은 SM 식구들과 같이 올여름에 저희 SM타운으로 SM타운이라고요 SM타운 이번 여름 앨범 SM타운 SM은 가족이기 때문에 SM타운으로 SM가족이죠 SM타운 당일 참가해야죠 우리 식구들이 일본에 또 나와서 무지 기쁘고요 네 여름 가족들이 저희 SM타운 여름 앨범을 들으시면서 오랜만에 식구들마다 너무 좋고 SM타운을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M타운 푸른 언덕에 배낭을 매고 황금빛에 축제를 여는 황금빛에 광야를 향해서 미국을 향해서 멍둥이 트는 이른 아침만 도시의 소음 수많은 사람 빌딩 숲속은 여행을 떠나봐요 멍둥이 트는 여행을 떠나봐요 멍둥이 트는 멍둥이 트는 멍둥이 트는 멍둥이 트는 멍둥이 트는 멍둥이 트는 체 체 체 체 가방을 벗어 요 요 요 땅을 떠나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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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까 소리 지를 준비 된다 제대로 한번 달려보자 1 2 3 & 4 굽이 또 굽이 깊은 산종에 시원한 바람 나를 반김에 하늘을 보며 너를 부른데 멍둥이 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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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